자 시작! 시작합니다 밀레전쟁 캠페인 이어서 가야죠 이 유즈맵은 유즈맵이구요 최후의 전쟁 이후의 진화리오를 2000년전 경련의 전쟁 무대 하나였던 차행성 시체의 용암만이 들끓는 황량한 장소를 변해버렸다 저그중 일부 개체가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었고 조금씩 이나마 번식과 진화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2000년간 생존과 진화를 거듭하던 중 차행성 소수의 적음 우리가 갑자기 초월체라 불리는 고도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다 차행성 어딘가에 있던 썩은 조직의 일부가 다시 재생한 것인지 큰 환경 속에서 쓰로 진화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고도의 정신능력이 있어 저그물을 지휘하고 통산할 수 있다 그것은 분명했다 초월체를 중심으로 저그물이 세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을 때 이를 예전부터 유심히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던 존재가 있어 자유연방 그중 극비연구를 하고 있었던 담당하고 있었던 비밀연구원들은 조사단을 조직해 그들 차행성으로 파견한다 조사단의 임무는 바로 저그의 표본을 충분히 수집한 후 말살 시키는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번엔 적응가 보네요 어려움으로 가죠 역시 여왕이구나 아 초월체가 주인공인가 저희 저그 무리 무리들은 당신만을 섬기며 어떻게 살아남았습니다 저그도 살아있네요 위대한 생각과 정신 강장 텔레파시 하등한 저그개체들 하나 지금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저기 눈인가? 초월체 퇴란들이 본색을 드러냈다 이상한 장치를 곳곳에 설치해서 통제를 잃고 적이 돼버린다 내꺼를 지배한다는거 아냐 이야 극혐이죠 사적이죠 사적 아 아 내 눈이 다 보다 아마 직접 저 장치를 파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통제권이란 무리들과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약간 대사기네요 아 군단 여왕만은 반드시 되찾아와야 된다 고유한 정수를 지는 개체이며 그 정수가 없으면 지나를 진행할 수 없는 진화가 있나보네요 이번 미션에는 저번에 프로토스도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테라를 이행성에서 쫓아내야만 된다 테란도 없애고 정수도 회수하고 근데 내가 부수러 가면은 내꺼 지배당가지 않나? 기지를 파괴해야 한다 자 방금 그림은 봐도 알겠지만 정말 끔찍하게 튼튼해 보이네요 초월체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자 이게 군단 심장이 없으면 가동이 안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군단 심장 정도의 뭐 능력이 있지 않을까 얘가 무력화된다 얘가 대장이네 자원 또 있겠지 뭐 주위에 있죠? 저글링 없나? 일단 돈부터 가져오자 야 너 두개나 있어? 방물 얼마나 있는데 1500? 별로 많진 않네 테란으로부터 보호하세요 광물이 모자랍니다 너가 가서 싸워야겠다 뭐가 됐건 데미지구도 되게 쎄네 40이네 방물이 오해 방업이 풀업이야 기절시킨다 아 현재 모두 파악했습니다 위치를 파괴하고 여왕을 구출해라 파괴만 하면 돼 쟤네 상관이 없고 어 쟤네 여왕은 무적이네 쟤네 업글도 하고 할게 많은데 여기서는 히드라랑 울트라까지 다 뽑을 수가 있네요 땡히드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괴멸충 같은게 있나? 일단 저거 먼저 깨자 왼손잡으니까 왼쪽 먼저 칠 몇인데? 1500? 치소 잠깐 뭐야 아 알아서 몸에 있는걸 빼내겠다 자 한꺼번에 모아서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기절만 시키나봐 중장갑에 강력한 데미지를 준다 도구를 변종시킨다 가시지옥이 된다 가시지옥이 된다 아 가시지옥 나 싫어합니다 귀찮아요 이 새끼 깨! 혼자 잘 깨는데? 번식지로 올려주고 일꾼 한 번에 들어올테니까 여왕은 뭐 못 뽑아? 못 뽑네 아무래도 해처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럼 여왕이 없으면은 에블린 펌핑이 안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광물이 모자랍니다 뭐야 유닛 지나 아 다 내꺼 되는구나 이렇게 나 와봐 너희는 초월체로 가고 세 마리 캐고 세 마리 캐고 오우 야 어디있어 내려가 내려가 잠깐만 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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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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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불편하네 이거 초월체 체력 있나? 7500 자 가봐 야 이거 약간 좀 힘든데? 언덕에서 뭐 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T 오우 빠르다? 좋아요 저거를 일단 얘로 깨고 아 바퀴가 있네 저기는 또 넌 넌 구경하고 있어요 자원 있는데도 마크가 뜨고요 테란기지는 저쪽에 있고 테란기지는 정면에서 오나 보다 저건 자 바퀴가 튀어나왔네요 원래 있었나요? 일단은 올리고 군락을 올리고 업글 올리고요 둘 셋 세 개 한꺼번에 세 마리 올려주고 세 마리는 필요가 없다 이제 필요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지워야지 하나 의료선을 보내는군요 제가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처리할 준비가 안되는데 자기가 처리한다고 하네요 그 말은 나랑 관계없이 알아 처리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지? 야 빛도 다 밝혀줘 내가 몰랐던 것들 가르침을 주네 좋고요 공격부대야 공격부대 보이네 네 그쵸 당장은 엄청나게 위협적이다 싶을 정도로 저기 오진 않네요 히드라랑 히드라만 찍자 네 찍고 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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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2개 가스 3마리 3 4 4마리는 안되 4마리 해 3 4 5 1번 저거 먹자 자 아래 싸이오닉 저것도 해야되네 정수를 획득하세요 정수 지금 아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리는구나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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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을 direito 있는거 맞나? 잘 막네 잘 막네 정신 저거 뺏는거 어떡하지? 이거 거의 된거 아냐? 자 어 일단은 바퀴 좀 뽑죠 바퀴 좀 뽑고 이거 하고 따로 업그러 할건 이동속도 사거리 어 좋은거 맞네요 이동속도 그리고 땅굴까진 됐고 울트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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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그레이스에서 들어가면 되겠네 점사 하자 점사 개멸충 같은거 없죠? 약간 좀 가스가 없는데? 좀 많이 없는데? 아 뺏겼어 뺏기고 있어 뺏기고 있어 깨 깨 깨 깨 아 뭐야 저건 또 아 저정도는 알아서 막겠지 예 아 아님 말고 막네 아 터진건 조금 아쉬운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군단충 저는 군단충 좋아합니다 군단충으로 해주고요 정수로 정수를 더 모아야되나? 혹시? 세발의식 됩니다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자 기어 나오고 있죠 또 너가 가 너랑 두명 두명 가 어이 어 안죽네 대터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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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갑상도 너무 강하다 알아 잡게 두고 히드라를 이제 뽑자 아 히드라 너무 가스가 없다 아 일단 일단 저거니 뽑고 어 저거니 빨리 나온다? 자 보내주고요 저쪽으로 가서 먹어야겠네요 가스 좀 모아주는 위주로 하고 업골도 많이 해야되니까 울트라 여왕이 없는게 크네 여왕이 없으면은 울트라가 죽으니까 여왕만 있으면 불사지는데 알아서 잡지 않을까? 보내주면 얘가 잡아 어 되게 세다 얘가 어 방어력이 너무 높아서 데미지도 좋은데 다른 건 뭐 평균이고 데미지가 좋은데 속도가 평균이면 좋은거지 어 다 잡겠다 어 알아서 잡겠다 너무 세 말하자마자 이렇게 쳐맞으면 어떡하니? 뭐야 아 저거 저거 뭐야 좋아 응 뭔짓이지? 좋아좋아 아싸리 일꾼 쭉 뽑고 아 좋아좋아 맹독충도 되나? 아 나 이거는 조그만거는 거슬려서 싫어요 즉상투 이걸로 할게요 거슬려서 싫어요 거슬려서 어 크레이스는 집으로 가 필요없다 딱히 이 정도면은 뭐 딴건 필요없겠지? 히트라 찍자 업그를 한타임 미루고 아 이거 공급하지 말고 이거 먼저 해 업그를 한타임 미루고 크레이스를 크레이스 어딨니? 일로 군단에 여왕을 보내주면 된다 자동으로 있네 맹독충 둥지가 있나? 눈이 안 보이는데? 어 그리고 감시군주가 없으니까 은신 같은 것도 없나봅니다 편하죠 그럼 하는 사람이 히트라 나왔어? 가자 저거는 저글링 매겨야겠다 가서 먹고 돌아와 멀티 멀티 때리고 오자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조금 말아서 맞겠지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된다 아 이거 조금 불편할 파트인데 뭔 공격을 봐도 이거 막았네요 체력 당겨보니까 어떻게 공격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막았다고 합니다 핵 공격이 감지되었어 핵 공격이 감지됐다고? 핵? 핵이 있다고 핵이? 여기겠지 아무래도 저기다 아 저긴 상관없어 마침 되게 상관없게 맞았네 여기도 때릴건가? 불편해지는데 확 불편해지는데 사람 여기까지 하고 너희가 지켜 2번 넌 1번 돌아가 약간 좀 많네요 보내고 공업 여기도 여기도 좋아 좋아 뭐 못 짓냐 자 자 자원이 제한이 있어서 그게 문제다 크리스 어딨어 얘랑 이렇게 내려가서 저것도 깨고 정신 지배 장치 두개를 먹어야 되는데 송장벌레 에 에바키 생성 고름 공격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송장벌레가 낫겠죠? 불편해도 얘꺼 어딨냐 어 얘는 안되겠다 너무 나되면 안되겠다 저거는 저글링 좀 뽑아서 가야겠는데 아 어우 얘 왔다 갔다가 좋아 좋아 말이 필요하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를 깨고 먹고 저기도 먹고 자원 얼마나 있어? 2천원? 어 맞네 자원이 훨씬 많네 본진 자원보다 뭐야 아 저까지 막고 가야겠다 아 불편하구만 가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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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더 모아야겠지? 크 일꾼 뽑아 일꾼 뽑아 야 돈 많네 무난하게 깨겠다 아 약간 멀티를 먹는다는 불편함이 있긴 한데 근데 아래쪽도 아예 그냥 다 해버리고 깊어서 약간 불안한거지 자원 먼저 확보하면 조금씩 보내서 다 먹자 뭐해 이거 울컹거려 아 좀 많이 많이 필요하네 이 정도만 더 보내자 아예 한꺼번에 보내고 싶어 돈이 약간 오락가락하니까 아 의도와 다르게 약간 타이트하게 된다 기다려놓으면 적이 저렇게 필요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일단 이건 먹었다 이거 잡았고 내려보내고 저글링만 있으면 되겠지? 저거는 뭐 이렇게 이 정도? 더? ane 좋아 좋아 아 이리로와 거기서 Came 거기서 뭐 하는거야 여기까지 두고 얘네는 약간 빼자 3마리 해서 가스 캐고 가스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네 어디 맥이고 위에 뭐 자원 없나? 히드라 저것만 빠르게 깨면 내꺼 되는데 파래 방어를 몇이야 0 좀 이따가 하자 천천히 하죠 괜히 나스가 말아먹은게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깝치지 않고 조용히 하겠습니다 깝치지 않고 조용히 하겠습니다 뭐 없잖아요 저그 밖에 없고 핵공격이 감지됐다고? 누구한테 감지가 돼? 아 뒤쪽이야? 자 제거하고 아아 귀찮게 부네 저기도 왜 쏜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가스가 고갈됐다 이쪽으로 음 됐다 이제 가자 어 좋아 아 이렇게 하는거였네 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내꺼로 삼는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거였구나 이런걸 몰랐어? 이런걸 몰랐어? 온다 편의해 이야 이제 살짝 좀 크으 한 두가위하게 온다 이거지 아 잠깐만 저 따위로 나오면 어떡해 네 보내고 좋아 다음은 뭐야 가시죠 관통촉수 중갑의 강한피해 이걸로 하죠 이게 토라스크죠 토라스크가 제일 센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있기로는 아 얘네를 빼고 여기다 얘네까지 빼고 얘네들을 내가 데려가고 1번으로 밀으면 되겠다 여기서 하나 막아주겠지 얘네가 테렌테크를 파괴해서 가스를 얻으세요 가스 필요없죠 광물을 얻으세요 그치 광물이지 자 두 마리씩 나오네 뒷다리 이거 깨자 음 좋아좋아 너무 내가 오래 질질 끌고 있나 게임을 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 별로 안주는데? 별로 안주는데? 가봐 가봐 그치 그치 온다 온다 온거 온다 불러서 잡자 핵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핵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핵공격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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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여기로 보내고 어디야 시야가 좀 없어 보이지가 않아 자 저런 데서 튀어나오는게 어딨어 돌아가 뭐 글로 지나가냐? 글로 지나가도 상관없겠다 딱히 위협이 될만한게 있어 보이지는 않다 질 안 들어오는 것 봐 짜자잔 아아 거 귀찮구만 아 군단중 빨라서 너무 좋아 빨리 그냥 보내면 되니까 빨리 그냥 보내면 되니까 아 뭐야 불교손이 치우도 안했네 자아 히드라 좀 뽑고 일로 저거 깨고 여기 깨면 끝나는거 아니야 금방 끝나겠네 맞고 딱 오면 되겠다 지배장치가 약간 불안한데 지배장치 가려면 여기를 깨고 가야되는구나 자아 좋아좋아 얼마나 오지? 영상? 아 저 정도는 저걸로 맞겠다 보내고 좋아좋아 하나 터졌네 빨리빨리 가자 어허허 좋아좋아 진작 이렇게 할걸 편하네 너희는 저기 가있고 편하구만 이것도 그냥 보내서 먹으면 되는거 아니야 맹둑충이 약간 거슬리긴 하는데 놓칠수없어 운수라 놓칠수없어 내꺼 내꺼 오케이 220 아세 지금 가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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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 여왕 여왕은 여왕은 여왕 누구야 너니? 자 여왕은 보내구요 토라스크는 뭐 이따 보고 이거 다 쓴 다음에 바꾸면 되겠다 아 귀찮게 나왔어 아아 왜 귀찮게나 해 귀찮은거 떠나서 인구수 때문에 못 막잖아 한 번 쭉 지척시켜주고요 풀렸으니까 뽑아서 어 딴건 몰라 초월체는 게임 끝나니까 여기 사실 털려도 다른데 지으면 그 말인데 좋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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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났어? 어 뭐게 뭐게 허접해 토라스크 아직 빨지도 못했는데 어 어 제일 쉬운 걸로 해도 몇을 했다 그래요? 마지막에 어렵게 만들었나 보네요 아 근데 이거 큰일났네 토라스크 했어? 아 됐네 독성 쓸까요? 어차피 이거 깰 것 같은데 아 아 나 토라스크를 군단의 심장할 때 안 썼었지 토라스크 할걸 그랬네 대충 버틱탕 찍어도 되겠다 이거 빨리 인구가 줄어줘야지 내가 좀 써먹을텐데 인구 줄 생각을 안하네요 어 너무 센데 이거? 왜 이렇게 쎄? 원래 이렇게 센가? 히드라 말고 얘네 바늘과 집 간통촉수 뭐가 다른거야 죽어도 뭐 다시 이거 하니까 독성 울트라 좀 자서 뽑을라니까 이렇게 안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중에 하나도 없어 어 너 너 이거 여기서 놀면 안되겠다 이거랑 이거랑 이거 깨고 있어 깨고 있어 정리하고 있어 자 좋아 가시촉수 다 옮겨주고 아군이 공룡 받고 있습니다 뭐야 아 뭐야 야 어쭈? 아주 지금 해보자 이거지 일꾼 무시해 일꾼 무시해 전갈 무시해 왜 이렇게 많아 전갈로 그냥 다 밀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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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소 아까운데 잘 됐네 좋구만 좋구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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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았죠 좋아요 갑시다 어택상 찍으면 되겠다 새로 추가된 그것들은 얘네도 어택상 찍고 저글링도 보내고 여기로 보내자 여기는 적들이 안오는거죠 지금 그처럼 왔으면 얘네가 키수가 떴을테니까 왔나? 짜자자자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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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파악 어 기절 언덕도 기절 되네요 독이 데미지가 내가 기억이 20이었거든요 20 얘가 다 몽빵하자 죽지도 않잖아 아 영압이 없이 얘가 있으니까 완전히 죽어 8 30일 야 벌써 다 지었어? 야 빠른데? 오 토르도 있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쎄다 잠깐만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쎄네 어떻게 된 부분이지? 더 보내 더 뽑아 어디서 지금 같이 와 왜 이렇게 약해 건물 엄청 세게 부수고 그러지 않나? 됐다 뭐가 중요해 깨면 되지 좋아 좋아 히드라가 제일 센데? 울트라보다 중갑 추가 데미지가 되게 좋나보다 뭉치니까 히드라는 그냥 쓱 밀었는데 얘는 언덕 밑에서부터 그냥 쭉 밀고 들어왔는데 울트라는 약간 이것보다 뭔가 잘못되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엔딩이 아닌데? 야아 많이 썩어서 강해졌나봐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들이 설치한 이상한 장치들과 핵심 연구시설까지 전부 파괴했습니다 아주 주거니 박거니 잘하고 있어 마음껏 진화 실험을 해보겠다 이거 여기 미드전쟁에서 다양한 진화 나올 것 같다 발달단계에 제 저그 개체를 진화시킬거다 스타크래프트 만약 생물로 태어난다면 저그가 제일 재밌겠다 뭐 계속 진화하니까 흑 멍청한 것 봐 발 옆에 쏘는데 이거 먹어도 살지 않을까? 7억 7500인데 아니군요 아니군요 뭐야? 조직 일부를 해서 돌아가겠다 이상 수강 야 역시 특수요원들은 돌아갈때도 엄청난거 타고 가네 레이너 따위였으면 의료선 타고 가는 색깔받고 염색한 의료선 타고 치료기능 없는 의료선 타고 역시 특수요원들이야 자 아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자 그럼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죠 전혀 안전해봐요 이거로 좀 더 잘 안될게요 천천히 천천히